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우리 3% 고정 진행자 또는 고정 패널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보고 싶은 분이 이분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기는 각 나라의 증시에 좌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본부장님 요즘 인기가 진짜 하늘을 찌다른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본부장님 직접 뵙고 싶어서 사무실 맞은편까지 오셔가지고 기다리고 가시거나 아니면 본부장님하고 사진 찍고 가시거나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건 사실 실물은 저도 나쁘지 않거든요 우리 본부장님만 보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좀 가시게요 박교수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한 말씀 하고 가시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만 꼭 챙기고 가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육수 형님 그동안 정말 땀 흘리면서 고생 많이 하셔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세팅이 끝나셨네요 자 장우석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인기쟁이 별 말씀은요 계속 그 얘기를 하시길래 여기는 육수하고 상관이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육수냐 그냥 건조냐 육수를 보고 싶으시면 다음주에 썸머타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밤 11시 반에 시작을 합니다 장은 그렇네요 그렇네 근데 저희가 하는 이 공간이 12시면 문 닫기 때문에 그 얘기 들었어요 여기서 못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어디로 더운데요 더운데요 다시 한번 육수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데 육수를 보고 싶으시면 다음주에 11시 반에 하자 강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장우석 뽀송뽀송하게 보자고 싶으면 여기서 하는 걸 주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직 안 결정된 건가요 논의 중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거의 결정이 됐습니다 어느 건지 알려주셔야 또 그런데 뭐 아직 100%는 아닌데 아닌데 기운 게 장우석의 육수를 보지 말자 보지 말자 보지 말자 왜냐하면 일단 뭐 안타깝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냥 10시 반에 하는 걸로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 개장 상황을 모르지 않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또 그럴 줄 알고 다음 아침에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 급등한 우리 본부장님 인기를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고생하면 막 가슴 찢어진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마치시고 한숨 푹 주무시고 아침에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쨌거나 뭐 이게 한 3개월 3 4개월 동안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늘 주제를 세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짐 크레이머가 짐 크레이머가 테슬라를 오랜만에 평가했습니다 테슬라 평가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eps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 답답하다 사람들이 모른다 이걸 특히 이제 딱 찍었는데요 전화의 또래 약간 꼰대 분들을 지칭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주로 eps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eps가 아니고 이걸 더 중요시 여긴다라고 했던 요거 뭔지 좀 이따가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가 사상 처음 치총 7위에 등록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고요 바클레이지가 알리바바가 현재보다 약 66% 상승이 가능하다는 리포트가 나와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십니까 그냥 알리바바라고 해서 제가 이걸 얘기할 때 표정이 바뀌시면 다 알리바가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건데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물리셔서 그런데 워낙 좋은 기업이고 장터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장이 쪽과 빠져서 좀 기다리시는 건데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조만간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s&p500이 51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올해 78번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고 얘기했고요 슈카님은? 슈카는 75회인데 알바바바바를 제가 알았습니다 알았죠 어제 매일 연습합니다 지금 벽에 대고 때릴 준비하고 있는데 저를 때리겠습니까? 슈카가 제가 형인데 그렇죠 저는 때릴 수 있다 하고요 어쨌거나 뭐 농담이고요 이거 재미나 맞아요 목숨 걸지 마시고 이거 아닙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계신 것 같아서 재미고요 어제 연습했더니 멍게 들었네요 그리고 이제 다우가 사상 처음 3만 6천 세대 안착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대단한 기록이고요 3대 지수가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했는데 많은 분들이 흔한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요 3일 연속 올라간 거는 2019년 12월 23년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시장이 센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십니까? 시장이 너무 세서 어떤 분들이 너무 두렵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물론 약간 조정받겠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미국 취지 보유하신 분들은 편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없는 분들 있잖아요 투자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시작을 지금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빨리 들어오셔야지 안 들어오면 왜냐하면 이제 미리 들어와야지 조금 이익이 나고 조정받아도 좀 버틸 수가 있는데 고점이 한 번에 들어와 버리면 조금만 빠지면 굉장히 무섭거든요 맞아요 일단 해서 조금 미리 들어오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1등이 애플 2등이 마이크로스포트 물론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3등이 구글이고요 4등이 아마존 5등이 테슬라 6등이 페이스북인데 7등이 원래 버크샤이사였거든요 8등이 엔비디아였는데 어제 바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시청이 엔비디아가 6,579억 달라고요 버크샤이사가 6,523달라고 보여주면서 약간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지금 순위가 바뀌었는데요 정확하게 엔비디아는 1년 만에 주가가 2배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아오신 분 있지 않습니까? 네 와서 오신 분들의 다수는 엔비디아 주주 분들 엔비디아 샀더니 이렇게 낫다 수익이 낫는데 그분들의 한계 같은 소리가 뭐냐면 내가 한국 투자했을 때는 이렇게 장기록들과 돈을 번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탈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정보가 있고 테크니카 부성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위 전문가를 하는 분이 나오셔서 선을 그어서 어디가 지지고 정황하게 얘기하면서 약간 당김임에 국한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조건 가져가보자 그다음에 또 좀 빠지면 버텨보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상당히 기분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앞으로 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엔비디아는 지금도 팔탄이 아니다 조금 더 가져가보자 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어쨌거나 막 잔파동이 있지만 주식은 크게 먹어야 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막 여러 번 먹으면 안 되고요 크게 한 번 먹는 게 가장 큰 수익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 여성이세요 남성에게는 추천을 안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요 오지 마십시오 여자분 이 놈의 인기는 진짜 농담이고요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잘 보셨는데 여자분들이 오셨는데요 뒤에 남자분이 밖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같이 오셔서 혼자 오신 분은 없고 제가 누가 절 좋아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를 보유하신 분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고요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라 말씀드리고 실적이 곧 나옵니다 기다려 보시고 실적 한 번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요즘에 또 예전에 팡, 막아 이런 말들이 유행했는데 이번에 탐이라는 말이 또 다시 한 번 대사로 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탐이 뭔지 한 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가 테슬라입니다 A가 애플, A가 아마존, A가 알파벳 그다음에 M이 메타죠 페이스북이 아니기 때문에 애는 엔비디아라서 이 6개의 기업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건데 이 6개의 기업이 S&P500에 정확히 26%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스닥 100은 절반이 넘어갑니다 이게 다 주가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빼고 우리가 과연 나스닥 100지수를 논의할 수 있을까? 아니죠 일단 여러분들은 나스닥 100지수를 보유하시든 아니면 이걸 가져가시든 별 차이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어쨌거나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뭐가 됐든 간에 이들 6개 종목이 없는 분들은 또한 상당히 조금 소외감이 들 거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한 번 가져가보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 솔직한 마음에서는 이 메타는 좀 빼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좀 문제가 많아서 일단은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요즘에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기업들의 어떤 하나의 표본이 뭐냐면 뭔가 존경받는 기업들 내부적으로 뭔가 내부 고발하고 이런 것들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걸 본다고 하면 메타는 좀 빠진 게 없다가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어쨌거나 6개가 뜨고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 마소가 빠졌다 MS, 탐해 네, 빠졌어요 마소는 왜 빠졌냐면 기복이 없습니다 그냥 필수 필수 그냥 가져가자 라는 차원에서 빠져갔고 마소는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항상 실적이 좋고요 항상 항상 사상 최고치고요 거의 그냥 기복이 거의 없는 단점이 없고 악재가 없습니다 악재가 있습니까? 없죠 또 주구 친화적인 기업이잖아요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신 게 뭐냐면 본부장님 최근에 메스타가 뜨고 있는데 메타버스의 가장 훌륭한 게 뭐냐 엔비디아가 첫 번째고요 왜냐하면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면 왜 MS가 그렇게 됩니까? 저한테 질문하시거든요 그 외에 답을 제가 드릴 건데요 2010년에 홀로렌즈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고글처럼 비만한 거 뭔지 알아요 뭔가 가상 형식이 보이는 이미 여기에 상당한 투자였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박스 게임에 3000을 도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팀지라고 협업할 수 있는 거 거기에 회의할 때 가상으로 모여서 우리가 보통 화상으로 얼굴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아바타를 세워서 진짜 회의하는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하는 것처럼 같이 가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킹스메에서 나오는 거에 그거 다 지금 구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메타에 가장 앞서 있는 그런 기회로요 실제 돈을 버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많은 분들이 이해 못 하시는데 그런 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분야에 살짝 담고 있는 게 마수입니다 안 담고 있는 게 없어요 클라우드면 클라우드 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파워포인트 작업한 겁니다 매일 만나지 않습니까 피시키면 끝나는 기업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필수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일론 머스크 어제 제가 얘기했는데 허치하고 10만 대 계약이 아직까지 안 됐다고 기사가 나와서 주가가 빠졌는데 이상한 게 또 오늘은요 오늘은 또 갑자기 허치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미 인도받고 시작했는데 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뭔가 좀 이게 뭐가 진짜인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테슬라에 전화했더니 테슬라에서 아직까지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지만 솔직한 얘기로 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주가가 조금 더 빠지고 있는데 한쪽은 한다 했다고 한쪽은 안 된다고 하고 있으니까 약간 더 기다려봐야 되는데 실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월과에서는 왜냐하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악재죠 악재지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구간에 악재가 나온 거다 보니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거 그런 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현재 허치하고 계약이 된다 안 된다 말이 많은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허치 주가가 올라왔다 떨어졌다 얘기하는데요 허치는 이미 상장 폐지가 돼서 장에 가 있어요 장에서 올라가 봤자 저희가 관심이 없는 거고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관심 갖지 마시고요 어쨌거나 지금 테슬라 주가가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만약에 진짜 계약이 됐다고 그러면 주가가 반대할 건데 아직까지 답을 안 하면서 약간 주가가 더 약세를 보겠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짐 크레이머가 지금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저도 이제 환경이 된다고 그러면 여기 다양한 소리 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꾹꾹 눌러서 꾹꾹하고 이런 거 미국에서는 하잖아요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요 그냥 북 치고 장구 치고 저도 두부 장사도 아니고 맨날 이거 말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속보가 나왔다고 했지만 깽달을 치고 맞아요 깽달을 치고 얘기하고 그건 좀 과격하더라고요 미국은 야구방맹으로 컵 깨고 하잖아요 그건 뭐 그건 아니고요 저희는 뭐 다양한 게 있으니까 징도 있고 징도 있고 북도 있고 그 웃음 돌리고 사는 최고 책 안 나면 교수님이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 한 번을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61번째 사는 최고 보시다 돌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다치지 않을까 갑자기 웃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엄숙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짐 크레이머가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주식을 지금 팔면 후회할 거다 굉장히 의미신정하게 얘기했는데 이 얘기는 제가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 파트너 우리 오래된 파트너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모학년 교수가 갑자기 패슬라 80년 후회할 걸로 이런 말씀을 한 3일 전부터 하시는 거예요 방송에서 이분이 왜 이렇게 겸손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분이 딱 따라했습니다 저는 한국 방송을 보신다는 걸 어떻게 보였을까 했는데 여기서 내용이 나오는 게 딱 있습니다 이걸 딱 보시면 좋아요 사람들이 테슬라 주가가 좋은데 보통 어떤 경향이냐면 테슬라 안 사고 테슬라 곁다리 기업도 산다는 거예요 약간 비스무리한 기업들 그런데 그걸 돈을 못 번다 했고요 그다음에 EPS보다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저 같은 사람들은 EPS 보지 않습니까 펀드멘턴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EPS를 보고 있는데 젊은 분들은 친환경 ESG를 본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PR 얘기하고 이게 너무 비싸게 돼있다 과대 평가받고 있다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저 같은 분의 얘기고 젊은 분들은 그게 아니고 내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착한 기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은 친환경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전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이 테슬라다 얘기하고 있고요 ESG를 본다고 상당히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죠 그렇게 얘기했고 I just say listen 이게 뭐냐면요 내 말 듣고 그냥 사 이 얘기를 딱 마지막에 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just go by 테슬라 사라 이거예요 그냥 닥치고 사 이거죠 닥치고 사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한국적인 시간 이런 얘기 질문을 하십니다 얼마나 사시면 될까요 얼마나 걸어놓을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시간이 지나면 만약에 어떤 분이 10달러 싸게 사고 비싸게 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면 그럼 내일부터 올라갈 거냐 그건 아니죠 하락할 수 있겠지만 더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이 테슬라의 직몸을 볼 거기 때문에 약간의 좀 지금 안 사면 크게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멘트였다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짐 크레이머가 한 달 동안 일주일 보유해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들리는 설에 의하면 한 15분 20분짜리 혼자 방송을 하잖아요 막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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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이런 이상 소음 되고 버튼 누르고 한 번 찍을 때 1억씩 받는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래도 그걸 그렇게 자꾸 하시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주겠지만 우리 교수님 한 6개월 월급을 그냥 한 20분 만에 받는 거예요 6개월이라뇨 3개월입니까 희망사항이었나요 희망사항입니다 너무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돈을 쫓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라기보다는 어떤 교육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런 걸 전달해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돈은 상관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돈도 중요합니다 누가 들으면 큰일 나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까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꼰대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PER을 봅니다 저도 봅니다 보고 또 PSR까지 같이 봅니다 당연히 보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PER이 몇 배냐면요 383배입니다 물론 트레일링이죠 과거 12월까지 본다고 그러면 아마존이 64배 64배 넷플레스가 61배 마이크로스피어가 37배 구글이 28배 애플이 27배로 S&P500 26배보다 큰 기업들이죠 근데 솔직히 아니라 테슬라 383배는 좀 많지 않습니까 좀 높은 거죠 그렇죠 상당히 많이 과대하게 평가받고 있는데 어쨌거나 여기에는 제가 늘리겠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 보험사회에 대한 기대감 또 자율주의의 기대감이 포함되어가지고 높이 평가받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매출이 몇 배로 움직이는 것도 보시게 되면 PSR이죠 테슬라가 29배 마이크로스피트가 14배 넷플러스 11배 페이스북 8배 구글 8배 애플 7배 아마존만 4배로 움직이고요 S&P 평균이 3배니까 다 높이 평가받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솔직한 얘기로 딱 이렇게 주가를 자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또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는 좀 빼야 될 것 같고 나머지 기업들은 어쨌거나 지금의 어떤 구간들은 약간 주가 많이 올라온 건 맞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탐욕을 보여주는 지수가 극도로 탐욕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78을 찍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3주 전에 60을 찍었을 때 아마 교수님이었을 때 방송 진행했을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제가 올해는 올해는 아마 공포를 공포 구간을 못 볼 것 같다고 말씀을 한 번 드렸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죠 못 볼 것 같아요 올해는 어쨌거나 빠져도 중립까지 빠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볼 거기 때문에 이미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앞으로 시장은 강세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리프트 실적을 좀 간단히 볼 건데요 저는 이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엄청 잘 나왔어요 작년에 전년 동기 89센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지금은 0.03 마이너스에서 이번에 실제 깎았더니 0.05 플러스 바뀌었습니다 점점씩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플러스 전환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실제 에비타는 2분기 연속 플러스가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게 주황색 에비타인데요 에비타는 아시겠지만 실적이 나왔을 때 아니 이익이 나왔을 때 거기서 이자 비용 그다음에 세금 강가산가를 빼기 전에 이기지 않습니까 실제 본인의 이익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렇게 2분기 연속 플러스라고 부르면 적어도 조만간 완전하게 손실을 메꾸고 플러스 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한번 가시면 가져보는 게 어떨까 보통 이제 흑자 전환할 때 주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1년 전 순 손실이 마이너스 1.46에서 0.21까지 빠르게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몇 번 방송을 했었는데 리프트가 실적이 좀 좋아지면 나빠지고 반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이 확실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약간 사본은 어떨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리프트 타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타는 봤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코로나 현국에 저게 저렇게 좋아지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좋아지겠죠 앞으로 더 더 타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가시면 우버 타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타야죠 일단 저는 뉴욕 공항에 내리자마자 허츠 빌리기로 했는데 벌써 허츠에 딱 빌리는 차종에 테슬라가 있더라고요 있습니까 그럼 이미 어떻게 진짜 인도한 게 맞나봐요 인도한 게 맞는 거 같아요 그게 기사가 맞는 거 같아요 그게 진짜 그걸 확인하셨으니까 그렇죠 확인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확인된 걸로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테슬라 있는 걸 봤습니다 피디님 여기 자막을 깔아주세요 이건 순수한 우리 교수님이 본 거니까 우리 산불하고 관련이 없다 산불하고 관계없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한번 전화해서 김분한테 여쭤볼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 기억할 건 뭐냐면 활성 탑승자 수익이 45달러 찍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타신 분이 또 타는 겁니다 그만큼 계속 타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이 이거 한 번 타봤는데 괜찮다 하는 거 하면서 반복하시는 거죠 저도 지금 아침에 택시 타고 오는데 계속 카카오 택시 타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도 지금 제가 주고 있는 수익이 한 달에 한 50만 원 넘어갈 것 같아요 매일 그러시면 그 정도 나오죠 워낙 멀다 보니까 일단 그런 이익도 시적이 좀 감안되는 거니까 현재 많은 분들이 다시 한 번 반복적으로 상황을 가주시면서 일단 탑승자 수익이 증가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저드는 진짜 시적이 너무 안 좋아고 주가가 극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EPS 매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좋아졌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디아블로4하고 오버워치2가 출시가 연계가 됐는데 하필 이거를 만들고 있는 팀이 이번에 성취형 의혹이 있던 부서에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랬구나 지금 다 끌려가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게 약간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데 게임은 새로운 게임이 안 나와주면 그만큼 악재가 없습니다 그럼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성취형 의혹 때문에 CEO가 제가 뺐습니다 CEO 이제 CEO가 빠졌네요 CEO가 급여의 99.9%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진짜 엄청나게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거의 모든 급여 반납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게임 출시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주가 약세가 다시 한번 예상되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지금 68달러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게임에서 빠지는 건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는데 오히려 더 좋아하시잖아요 좋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안 나오면 또 막 징징댑니다 우리도 지금 왜 안 나오냐 오버워치 2가 달래주기 힘든데 솔직히 그걸 떠나서 저만 싫어하지 다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좀 올라가면 좋았는데 약간 좀 성취행 의혹이 역시 좀 문제 일으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건데요 알리바바에 대해서 바클레이즈가 갑자기 오늘 비중 확대 실제 매수견이죠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 275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보다 정확히 66%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여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 금액을 언제 보았는지 참 근데 아직까지 주가가 165달러니까 멀었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기사를 가져왔지만 가장 많은 평가를 좋게 받는 게 알리바바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자 사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매도사가 매수할 찬스다 첫 번째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중국에서 역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규제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규제의 위험보다 기업의 가치가 더 뛰어나다 발표하면서 사보자 얘기했는데 좀 한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 아니겠습니까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정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필 오늘 실적이 발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한 번 제가 결과를 보고 네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쳐주죠 그런데 10시 31분이니까 장 출발 상황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11월 3일 아닙니까 11월 3일 수요일 날 장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뭐니뭐니 해도 오늘 뭐니뭐니 해도 F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이번 테이퍼링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날지에 대한 스케줄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그거는 내일 새벽에 나올 걸로 보이니까 아침에 제가 아무래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S&P500이 0.1% 마이너스입니다 다우가 0.1% 마이너스고요 나스담만 소폭 올라갑니다 0.1% 플러스로 혼주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FMC 미팅 때문에 약간의 시장이 뭔가 조금 확신이 없이 움직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실시간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시간 맵이 왔는데 뭐 얼추 그냥 약간의 행복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것만 보게 되면 이것도 엔비디아가 오늘 또 1% 넘는 사상치고차 다시 한번 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다시 한번 반대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 들은 것 같습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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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여가지고 일단은 오늘은 조금 이런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빨간색 모여있는 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EA부터 이게 뭐냐면 액티비전 블리저드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일렉트로 나치 같은 게임이 모여있는 기업인데 일단 같이 빠지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오늘까지 에너지가 어제도 약세했는데 오늘까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조정이 약간 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약간 아까 나스닥이 올라가면서 금융주가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움직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CBSS가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가는 거니까 좀 이따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BSS 이런 약국 체인점은 제가 월그림 부처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약국에서 주사를 맞아요 백신을 온 김에 맞는 김에 갑자기 뭐가 보이면 사는 거죠 소화제 사고 감기약 사고 그다음에 백신 맞을 때 항상 사는 약 있지 않습니까 타인으로 그렇죠 그것도 구매하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였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저 기사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까 진짜 좋아요 왜 그러세요 아니 저번에 갑자기 방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슨 너무 당황스러웠잖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제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본인 아니게 또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알리바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많이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많이 뭐 한 조금 1.36%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험마 이슈 핵심 지역이 베트남 아닙니까 베트남 베트남인데 오늘 베트남 계사가 나왔는데 한 번 우리 교수님 한 번 읽어주세요 이거 pmi라고부터 시작하자 뭐라고 했는데 pmi 제가 읽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교수님 읽어주십시오 어쨌거나 pmi 제조업지수 이렇게 되겠죠 저희는 이제 모르잖아요 베트남은 모르겠지만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발표가 됐는데 쭉 빻았다가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50위를 넘어간 거예요 50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확장 국맹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50위를 넘어갔냐 봤더니 50위를 넘어가야지 경기가 활발해지는 거고 이런 공급망 서프라니 체인의 문제가 없어지는 건데 5분에 올라갔다 52.1을 찍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노란 카렌스 친구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의 현재 접종자의 현황이 인구의 절반이 다 맞았습니다 지금 정확히 하면 25%가 두 번 맞을 분들 그다음에 합치면 또 그만큼 그 이상이 한 번 맞은 분들 그래서 합치면 61%가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다 우리가 알고 리오프닝으로 그래서 말레이시아 거의 다 맞았고요 싱가포르 거의 다 맞았고 베트남까지 맞는다고 그러면 보통 말레이시아는 반도체 기업들이 많고요 베트남은 보통 나이키 같은 공장이 많은데 조금씩 서프라니 체인의 문제가 해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깔려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어떤 기업들이 실제 발표할 때 서프라니 체인의 문제는 크게 얘기하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그건 좀 오래된 이슈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이것도 제가 어제 abc 버짓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abc 버짓 렌트크 업체입니다 렌트크 업체가 1년 동안 4배가 올라갔는데 어제 하루 만에 장중 3배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밈에 대여 합류하면서 올라간 건데 오늘 투자금이 하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장이 좋으니까 이런 밈들이 다시 한번 출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배드벳 앤 비언드가 장전에 50%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은 얼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상당히 좀 빈약합니다 제가 보면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로고라고 하는 소매점에서 우리의 유아용품을 판매하겠다 판매 예정인 거죠 결과 나온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하겠다 아직 나온 게 없죠 예정이죠 그런데 올해 말까지 10억 달 자체소 매입을 발표할 거다 그것도 아직 발표된 게 아닙니다 그렇네요 다 예정인데 주가 바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배드벳 앤 비언드의 공매도 비중이 30%입니다 굉장히 크죠 조금만 건들면 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그런 쪽을 좀 자극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1월에 한 번 여름에 두 번 이게 뭐냐면요 밈 때문에 올라간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 지금 들어갈지 말지 답이 나오겠죠 그렇네요 저는 그래서 이 밈이 이렇게 나올 때는 뭔가 시작이 끝물 때부터 나오거든요 물론 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어제 모 증권사에서 많은 분들이 abc 버짓을 많이 얘기해 내리겠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따라가서는 돈 벌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그냥 남들이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게 내 돈이 아니구나 생각하시기 다시 한번 바라겠고요 아예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종목만 투자하시기를 다시 한번 조언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간략한 기사 확인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센트가 잘 나왔어요 0.23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문 아닙니까 뉴욕타임즈가 우리 교수님 뉴욕타임즈 보시지 않습니까 네 봅니다 온라인으로 온라인 지금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는 앱을 다운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게 시점이 좋아서 주가 올라가는데 이거 왜 봤을까요 신문을 뭐 팬데믹 때문에 밖에 못나니까 온라인을 많이 보셨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구매 정책이 크게 바뀐 것 같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는 어떤 성향입니까 우에 가깝죠 우에 가깝습니다 그런 성향이었네요 그럼 약간 폭스 폭스? 폭스는 너무 오른쪽인가요? 폭스에 대한 성향이 폭스는 이제는 좌우가 별로 없어오거든요 없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저희끼리 얘기했으니까 그다음에 cbs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bs 헬스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기 약국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코비드 테스트 그다음에 백신 접종까지 이어지면서 일단은 간 김에 약을 구매한 게 아닌가 싶어서 매출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게 기사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중요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노르웨이전 크루즈 시작이 나왔는데 여전히 아직까지 크루즈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안 탑니다 아직까지 안 타고요 탈 때 상당히 조금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가 타기 때문에 많이 안 타다 보니까 급락하는 실적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주가 2.6%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고 제가 보기에 올해보다는 내년도를 약간 보시면 사실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 여행 관련 중에서 가장 늦은 게 크루즈가 회복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거는 여행 예약 사이트가 가장 빠를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공주 그다음에 크루즈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드 베스트 비원도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거 좀 피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몬델레지 인터넷이라는 기업인데 이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건 뭔가요 나오죠 오레오 오레오를 만드는 기업 오레오 혀로 딱 뜬 다음에 위에 찍어먹기도 하고 그런 과제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실적이 잘 나왔겠습니까 못 나왔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단 것 뜬기죠 그다음에 또 이게 또 한창 흥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떼어서 그렇겠네 제가 이걸 했더니 너무 경박스러워서 이렇게 모션만 하고 어쨌거나 그래서 많이 팔랐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로는 제가 온라인 부동산 업체인데 제가 한 4주 전에 아이바잉이라고 하는 얘들이 갖고 있는 돈벌이가 또 있었는데 뭐냐면 주택을 싸게 구입해서 고쳐 다 되파는 그런 형태였는데요 그럴 때 이런 주택에 대해서 견적을 뽑을 때 사람이 일일이 가서 견적을 뽑을까요 아니면 뭔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빨리 할까요 알고리즘이 당연히 빠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알고리즘이 잘 구동이 안 되는 바람에 사람이 직접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이런 게 이런 서비스가 안 되는 바람에 주가가 좀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시간에서는 약 18%의 주가가 하락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프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액티비전 분리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는 여전히 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견실한 움직임을 보이는 건 그만큼 우리 장본부장님이 늘 말씀하신 실적들의 무서움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본부장님하고 많이 웃은 것 같아서 밤늦게 진행했지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버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지 버전이 있고 개그 버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밤에 해봤는데 좀 지루하면 되게 졸리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사실이 아닌 걸 전달해 주는 건 아니고 사시는 걸 전달해 드릴 때 조금 더 기억하시라고 제가 체질 안 봤거든요 사실 논다면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지 아파 알겠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우리를 웃겨주신 장훈석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